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설명드린 산후 먹이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뜨거워 빠르게 2편을 제작했습니다 요청 주신 내용 중에 프리츠 레드씨 씨캠 제품이 있길래 저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프리츠 제품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든 꽤 핫했던 제품입니다 프리츠 제품 중 산후 먹이로는 아족스가 있는데요 아족스는 일단 제품 설명을 보면 광합성과 비광합성 산후 고루고니아 유어류 모두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영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동물성 플랑크톤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는 식물성 플랑크톤도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설명 내용에서는 고루고니아가 나오는데 이건 일반적으로 씨펜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씨펜은 어항에서 단명하기로 소문된 산후인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부영양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광양도 약해야 되고 수류도 약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항에서 키우기도 힘들고 먹이를 넣어도 잘 먹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씨펜 같은 경우에는 플랑크톤을 먹고 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입자가 작아야 된다는 의미이고 아까 제품 설명 중에 유어류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보통 유어는 일반 사료는 입자가 너무 커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바닷속에서는 플랑크톤을 먹고 어항 같은 경우에는 로티퍼를 따로 배양해서 먹입니다 그만큼 입자가 작아야 한다는 의미이니까 나름 좋은 제품이겠죠 아족스에서 마지막에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비광합성 산후를 기르는 데 좋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광합성 산후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분홍, 바다, 맨드라미가 있는데요 해수를 접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컬리플라워라고 불립니다 2000년 초반에 컬리플라워를 성공적으로 키운 해외 리퍼가 있었는데 그 리퍼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따로 배양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종류인데 아족스를 통해서 먹이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네요 물론 먹이만 해결이 된다고 산후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컬리플라워 같은 종류는 먹이 공급이 가장 어려웠던 산후이니까 먹이 공급만큼은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사용량을 보면 약 40리터당 3ml를 투여하고 일주일에 최대 4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만의 판단법인데 산후 먹이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봤을 때 최대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고 혹은 과도증에 주의하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산후 먹이류 기준으로 만약에 최대치가 적혀 있거나 과도증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부영양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고농축 산후 먹이이거나 아니면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아미노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끼 발생이 빠르게 온다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족수들 일주일에 최대 4번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인 부영양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분을 보면 플랑크펀뿐만 아니라 로티퍼도 함유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티퍼가 있으니 새끼 물고기도 키울 수는 있지만 아까 얘기한 유어만 될 뿐이지 치여는 어쨌든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가격은 수족과마다 다른데 230mm 기준으로 약 38,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3mm씩 투여한다고 하면 약 76회분이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투여한다고 하면 6개월치 정도 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용해 보고 싶은 제품이긴 한데 지금 당장 사기에는 다른 산호먹이가 좀 있어서 이사를 하고 1200 어항을 할 때 구매하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관 방법에 대해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산호먹이는 웬만하면 다 냉장보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어쨌든 나름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레드시 제품인데 아시다시피 레드시는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제품입니다 레드시의 산호먹이는 리프에너지 A하고 B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의 팩에 두 개의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프에너지 A는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방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리프에너지 B는 비타민과 아미노산의 고농축 복합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미노산은 둘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비율로 보았을 땐 리프에너지 B가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A보다 B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이끼 발생이 더 빨리 오겠죠 레드시에서는 두 개로 나눈 이유는 하나의 제품으로 투여하면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 A, B를 한 곳에 모은 경우 영양분 끼리 불필요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해외 평가를 보면 투여를 하면 색상이 진해지고 폴립 확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평가가 제가 찾아보니까 아크로 위주의 평가이더라고요 그리고 레드시에서 광고하는 키워드를 봐도 아크로 위주이고 버튼이나 레이더 위주의 여왕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LPS와 아크로 위주로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추천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리프에너지 C라는 신제품이 있다고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리프에너지 C는 아닌 것 같고 리프에너지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판매되지가 않아서 직구를 해야 되는 제품이고요 신제품인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 A, B 제품을 합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했다고 합니다 아까 A, B를 합치면 뭔가 간섭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과 레더 위주의 여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용 쪽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리뷰를 찾아보면 성장이 멈춰 있었던 산호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폴립이 꽤 크게 확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먹이로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존 A, B보다는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C캠 제품인데 주 플랑크톤이라는 말 그대로 동물성 플랑크톤인데요 일전에 소개한 다른 제품의 동물성 산호먹이랑 비슷합니다 가격은 약 2만원 정도로 컨티뉴의 주 블라스트보다는 저렴한 편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컨티뉴 제품은 한 3만원 정도 해요 하지만 C캠은 250ml이고 컨티뉴은 500ml 입니다 그리고 둘 다 200L당 5ml씩 투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컨티뉴이 더 저렴하겠죠 물론 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농도 차이는 제품에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C캠은 저도 스테빌리부터 여러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역시 C캠은 큐프라멜 말고 다른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보진 못했어요 오히려 C캠은 해수보다는 담수에서 유명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저 역시 담수 카페에는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하고는 있거든요 물론 하지는 않지만요 최근에 혼다리 카페에 꽤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글의 주저에는 무한수랑 환수였는데요 글의 작성자는 수산 질병관리사 직업을 가진 계신 분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글의 결론은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완벽한 무한수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고 역시나 댓글은 뻔했습니다 아닌데 제야에 숨은 곳이 많은데 네가 뭘 알아? 라는 식과 난 이렇게 해서 무한수 하는데? 라는 식도 많았습니다 물론 동의를 하고 천사를 보내는 분도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수나 해수나 다 똑같습니다 99명이 진행하는 운영 방식보다 그냥 다른 한 명의 운영 방식을 보고 절대 진리인 것 마냥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만약에 수족관 장사를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땡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보다가 시도하다가 죽으면 저한테 다시 와서 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수족관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은 없는데 일전에 아나키 관련해서 TV 다큐를 보다가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갔어요 그 의사분이 99명의 전문의사가 말하는 조언보다 한 명의 옆집 아줌마가 말해주는 조언을 더 믿는다라는 말이었는데요 해수를 하시면서 여러 유혹이 생길 거고 누군가는 맞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틀리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좋은 것은 주변 수족관 사장님께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니까요 항상 고수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이런 채널의 유튜브보다 관심도 없고 남에게 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혹시나 주변의 고수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 알려주는 게 아닌 이상 그 고수분의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